미라 샷건 미라 샷건 미라 샷건 미라 샷건 미라 샷건 미라 샷건 소리인거 같은데 안 뚫려있고 퓨즈를 한번 다가볼게요 어 뭐야 뚫렸네 여기 퓨즈 퓨즈 박아야되는데 퓨즈 퓨즈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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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명 구상 구상 잡았어요 네 구상이라고요 네 한명 구상인데 잡았어요 어 뭐야 구상 잡았어요 네 덕분에 킬 퓨즈 락커룸쪽에 아무도 없어요 락커룸 들어가시면 돼요 쐈거든요 뭐가 뭐가 날 쐈는데 락커룸 들어가세요 락커룸 여기 찍을게요 저기 카베이라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안에 하나 미라 미라 골드 하나 있어요 여기 나 점수 먹어야 돼 나 점수 먹어야 돼 미라 골드 여기 미라 미라 있어요 여기 핀에 여기 핀에 핀 미라 거울 깼어요 핀 미라 핀 핀 핀 핀 미라 핀 핀 있어요 핀 핀 핀 핀 핀 핀 좀 있으면 죽겠는데 밀어 죽겠는데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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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! 아... 자 잡았어요? 아 잡으셨네. 아 까비. 아 너무 아깝다. 트위치로 잡을 수 있었는데. 이거 막 핑 또 겁나 찍어가지고 1등 먹었네. 아 미치겠네. 아니 지훈이 레벨...